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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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강 오늘만에 북북북에 바라났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는 강건놈입니다. 저기 강건놈편에 같이 놀겁니다. 유일한 미시시피강 아니고 여기는 폭스베리 강입니다.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배가 있는데요. 저 배는 차를 실어놓은 배입니다. 저기 차가 한 20대에 가까이 나갑니다. 이 강에는 차를 실어놓은 배가 한 3개에 있습니다. 여기는 전망대인데요. 울산을 올리는데 울산입니다. 울산을 올리는데 울산을 올리는데 울산을 올리는데 울산을 올리는데 울산을 올리는데 저 강건놈편에 저기 있잖아요. 저 강건놈편에 저기 있잖아요. 지금 가는 목적입니다. 저기로 가서 바라노트사가 상대탐거하고요. 오늘은 족발압팡교통을 삶아보겠습니다. 함께 내주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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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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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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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